문 열어 엄마 선영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엄마 선영 엄마 선영 아래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더 있을 건데요. 잘 모르겠는데요. 오늘하고 내일은 있을 것 같고요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기 세수하는 데도 어디예요? 세수야, 튀고 있는 게. 아, 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기해 주시고 있잖아 그 시간에, 하루에 24시간에 10분 더 전화할 시간도 없잖아 바쁜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 고마워 이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아줌마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건데? 지금 옆에 사람 있잖아요 아휴, 미안합니다 아니요, 미안해요 아휴, 잠깐만 지금 뭐 온 건데요? 뭘 쳐다봤는데요? 아, 제가 뭘 아휴, 완전 싸가지가 바가지네 아휴, 제가 뭘 봤다고 그러십니까? 아휴,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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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야, 기분이 좋게 만났을까? 신나잖아 그냥 가서 앉아라 그냥 곧 앉아서 좀 마셔라 곧 앉아라 어? 응? 응? 너는 계속 더 할 생각 없고? 무슨? 아휴, 그래도 어렵다 학교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족이야? 너는 원하는 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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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, 저, 저 저기 저 그림이요 그 어디서 구할 수 없나요? 저요? 저기 어디 있나요? 네 아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실례합니다. 누구세요? 저 선영 씨 집 맞습니까? 아 예 그런데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?